네 저희가 여태까지 오고 간 중에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인사 충분히 해주십시오 감독님 대표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엑스페어 출연 감독 이상근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또 무덥고 날씨도 안 좋은데 여기까지 멀리 오셔가지고 가까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영화 잘 봐주신 분이 많으시겠죠 영화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추억과 기분으로 성분에 나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레이오 관 제일 큰 관이죠 지금 여기서 보면 꽉 차 있어요 귀 들어보지 마시고요 꽉 차 있어서 정말 얼마나 저희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로서 얼마나 벅찬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감격스럽고요 2주차 무대인사를 하면서 느낀 건 저희 영화가 정말 많이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셔서 저희 영화가 500만 관객이 돌파했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성원 더 부탁드리고요 더 많이 사랑받아서 더 잘돼서 또 와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어요? 네 재미있게 보셨다면 딴딴딴 딴딴딴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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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뛰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재미있게 봐주셨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더운 날인데도 꽉 채워서 엑시트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실 누나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의 영화를 보는 데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의 영화는 사실 여기에 나온 배우들도 배우들이지만 각자 이 영화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그렇게 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인터넷 잘 사랑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슈퍼 히어로인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지세요 슈퍼 히어로들이 영화 한 번만 보고 그냥 나몰라 하고 이러지 않겠죠 도와주세요 알레바드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 더운 여름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주말에 반갑습니다 저는 엑시티에서 밉상, 진상, 꼴배기 싫은 구점장 역할을 맡은 강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진짜 크네요 이렇게 꽉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500만 관객을 돌파했어요 6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재밌게 보셨다면 나가시면서 SNS와 여러분의 두 엄지손가락으로 홍보, 입소문도 널리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대 인상을 하던 중에 저희가 알아봐 버렸네요 저희 방금 보신 영화 엑시티의 미술 쪽을 되게 아름답게 꾸며주신 저희 미술TV가 있어서 저희가 따로 인상을 좀 하고 싶네요 저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고맙다 주연아 그리고 저희가 너무 이렇게 많이 참여해주셔서 그냥 가기 아쉬우니까 저희가 뒤를 돌아서 같이 단체선진 한 달 찍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준비도 좀 해주시고 좀 가까이 가서 같이 찍어도 되나요? 네, 울면은 뚱머리! 네, 영화는 영화네요 자,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다들 핸드폰 불빛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아, 따따따 준비되셨죠? 네네네 필수 있네? 못 필수 필수 있네? 필수 있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의 까지 우선 사진도 또 한 잔 찍을게요 자, 그러면 제가 시작하면 따따따를 해주시는 거예요 시작! 딱따, 따따, 따, 따, 따따따 otur 타타, 따따, 따따, 따, 따따, 따따, 따,따, 따따, 따따, 따따 다 90대,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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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 감사합니다 저희 인사심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화 사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사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ไป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가고 hyvä interesante 가능 nation 상추님께 말해주세요 이거 왜 어디 갔다 어디 갔어? 아 진짜 안 먹지 않나? 왜 왜 이렇게 됐어? 네 옆에서 해도 해도 돼 나, 옆에서. 네. 네, 네. 네, 네. 그럼, 네. 감사합니다.